그래야 사라질 수 있어서야. 뭐라고요? 해야 사라질 수 있어서. 뭘요? 키스를. 키스. 네. 키스를 해야 사라질 수 있다고요? 네. 상상도 못했던 대답인데. 그날 나한테 키스를 해서 사라진 거라고요? 그게 방법이라고? 사실이에요. 그러니까 그만해요. 그냥 좀 풀어줘요. 그래요? 그래요. 왜 그대로죠? 그대로인데. 무조건 키스하면 된다는 게 아니고 감정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라고요. 그런 의미에서의 키스였고. 감정. 그때 전혀 좋지 않았는데. 좋지는 않아도 놀라긴 했겠죠? 네. 놀라긴 했죠. 그러니까요. 놀랐든 뭐든 이 마음의 동요가 이렇으니까. 그게 법칙이라고요. 놀란 것 같은데 지금 얼굴 빨개졌는데요? 나 말고 대표님이요. 무슨 뜻이죠? 그쪽 감정 변화가 중요하다고요. 무슨 그런 관측이 있죠? 왜 내 감정이 중요한 겁니까? 주인공이니까. 주인공? 무슨 주인공?